타이틀 곡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뭔가 자리를 잘 맞추고 처음으로 이번 활동 발 조금만 다쳐서 춤을 많이 무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심하게,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맘을 네 곁에 보내 봐 네 곁에 보내 봐 짠짠짠짠 다 같이 우선이란 친구로 오는 모자라 이게 간 다음에 어디 보냐 1번 맞아? 딱 가잖아 1번 하고 이렇게 1번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치, 2번 해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해가 아니지 이게 모았을 때는 다시 1번으로 봐야 돼 여기? 이거 하는 것부터 먼저 보내 봐 오케이, 첫 번호로 가서 이거랑 보는 것부터 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도겸이 좀 오네 형이 몸이 앵그리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, 그치, 그치 시작해서 따다다 어, 진짜 어, 형도 이렇게 침대랑 반대지, 반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치고 이렇게 따다다 따다다 꾹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거는 거 있었지 뭔가 뭐 따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얘, 쿵부터 할까? 아 아 어떻게 열여어 예 예 아니 꿈 は 헤 Pa 워 wer 가 이 방향이 이게 방향이 잘 안 맞은 destiny 사실 element ouais 네 손 두는 거 아 이거 한번 횟수할게요 모자 자서 모자 자서 모자라 I'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? Can we stay together? I'm a photo for you 내 맘을 네 곁에 보라봐 내 맘을 네 곁에 보라봐 날 만나게 마음이 계속 더 잡았어 그 사이란 친구로 널 보잖아 난 처음 느낀 심장의 속도가 길이 빠른 줄 몰랐어 처음 느낀 심장의 속도가 길이 빠른 줄 몰랐어 최대한 앞부분 다 잡아주면 여기는 그걸 따라오거든 위에 손 날릴 때만 이거 할 때 뒤로 안 달리기 이거 한 두 발 더 오 이거 이 손 이 손 이 손 이 손이 이 손이 최대한 거의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할게 얼마 안 왔으니까 처음부터 가야되나? 처음부터 갑시다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쭉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모르겠어 이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스마일하면서 도망치는 거야 레츠고 너무 세게 말고 얘들아 계속 연결 어렸습니다 이렇게 가네요 오케이 I'm ready to love 내게 말 해줘 Can we stay together? Can we stay together? I'ma fall in love for you 내 맘을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날 만나 내 마음이 계속 더 자랐어 널 사이란 친구로 내 모자라 난 배고파 야! 야! 이거 뭐야?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? Can we stay together? 원래는 이게 여기 일별로 막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근데 각자 하나 둘 셋 아 필요 없이? 그냥 아예 컷살 이런 거 근데 너무 아니야 지금 다 연습해야 돼 셀프코너 좀 있잖아 스마이 커피가 제일 맛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에코 거의 방금 세웠대 우정이잖아 영화 이거 지금 빼 거지 네 나온? 이거 빼고000 건 똑같아 이거 빼고야! 빼놓고! 신기해! 와우 아니 왜 미야? 가가가가 오오 이 정도 이 정도 내가 가수 지켜 이 정도 이게 강약이 눈 살색기까지 찌지는 그림 자주를 따르라 서서서 switch with a certain 진짜로 승관이 짱쳐 승관이 짱쳐 승관이 짱쳐 안무는 딱 중간지점인 것 같은데 세븐틴 같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중간? 호시 파트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희 세븐틴의 장점을 잘 살리는 안무랄까? 그게 바로 세븐틴의 장점을 제일 잘 살리는 안무들인 거죠 다이놈 그룹만 할 수 있는 이번 안무에 보이잖아요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모든 멤버들이 달린다는 거예요 모든 멤버들이 걷는 거 거의 없이 정말 청춘인 것처럼 달리는 거죠 사랑을 찾기 위해 Ready to love 또 모여? 또 모인데 네 I'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널 만나는 마음이 계속 더 자랐어 널 단일한 친구로 넌 모자라 저는 사실 이번에 저 안다오는 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저 안다오는 안무 좋아해요 도겸이 약간 안무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올리는 거 이런 거 약간 좀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안무 다 배운 거 나서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딱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쉽다 원래 이거도 여기도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이거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연습하기도 되게 오 이 부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준 네 여기서 안 왔습니다 아쉽네요 이겼어요 이 노래는 한번 헷갈린 나의 손을 damage 나의 손을 맞혀 이 순간 dever 이제 나의 손을 향하 자꾸 자꾸 다시 날만 가도 채울 수 있게 이룰 수 있게 이룰 수 있게 아무 하루 쌓여갈수록 내 감정도 너무 커져가 불사항을 I don't want to waste 사랑을 달아내려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 우리가 지나가야 돼 야옹이가 완전 멀리 돌아가니까 형 이거 할 때 면 자라 드르드르드 이거 할 때 손바닥에 바닥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양쪽으로 가야 돼 할까요? 마지막은 동자죠 여기 확실히 좋은 거 같아요 빠 빠 빠 쿡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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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몇 번 해 이거? 난 다 해 딱 한 번 해 딱 한 번 해? 응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좀 헷갈려. 음.. 뭔가 되게.. 그.. 뭔가.. 촥촥 촥 그.. 좋아요. 저는 이제 마지막 후렴 부분이 좀 착감긴다고 해야 하나? 네 착감겨! 이게 착감긴.. 저도 그 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마지막.. 등등 빠! 이게 약간 노래도 약간 잘 부를 수 있게.. 근데 그거는 맞아 진짜 그.. 노래의 그.. 노래를 안 방해하면서 춤은 춰지는데 춤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약간 이런.. 그러니까 그 노래가 딱 들리는 안무라 해야죠. 그치 그치. 너무 많이 웃기다. 꽤 힘든.. 아.. 진짜 더워. 처음 느낀 심장의 속도가 했어요 고생! 했어요 고생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안무 연습 열심히 했고요. 캐럿분들께 진짜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